8위의 기품과 럭셔리 노하우를 담은 게이스 오토모빌 이하 게이스가 19일 세계적인 영화 배우로 거듭난 조여장을 브랜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예술의 가치를 깊이 공감하는 게이스는 배우 조여정의 우아하고 기품있는 매력이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조여정은 2020년 한 이동한 플래그십 SUV인 BS7 크로스백 RS-QU5을 탐여 브랜드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BS만의 매력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BS 공식 수입원 한볼모터스 송순철 대표이사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폭넓은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온 조여정씨의 도전정신과 우아한 이미지가 프랑스 장인정신 노호를 자동차에 적용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BS와 일맥상통한다며 세계적인 여배우로 거듭난 조여정씨와 함께 혁신과 세련미를 겸비한 DS만의 매력을 알려나갈 것이라. 배우 조여정은 자신만의 확실한 개성과 아름다운 디자인이 매력인 DS의 홍보대사가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브랜드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행사와 채널을 통해 DS 고객과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우 조여정은 자신만의 확실한 개성과 아름다운 디자인이 매력인다.